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짓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해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령 내 멍해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짐을,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은총을 받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화를 느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초대를 오늘날까지 반복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잊고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예수님, 성모님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 또 성모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으면서 그동안의 어려움 이겨내고 다시금 오늘날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역시나 우리 주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깨달았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런 반성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너무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과 자비하심이 가득한 그 마음을 내가 죽는 날까지 아주 조금씩이나마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은 큰 은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여정 또 신앙여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그동안 어떤 짐을 지고 살아왔었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으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집안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할머니의 역사 또 우리 부모님의 역사 또 제가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몇 차례 거의 죽었다 살아났던 일들 그 외에도 많은 위기 위험 속에서 하느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일들 실수도 참 많이 했지만 하느님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느님께 다가왔었던 시간들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서 나를 또 성소로 이 수도성소, 사제성소로 나를 또 이끌어 주신 일들 그 외에도 말하자면 정말 끝없이 많은 은청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오늘 복음 말씀처럼 아, 예수님은 늘 이렇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되새기게 되고 또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계십니까? 무겁고 힘겨울수록 우리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 더욱 용기 내서 예수님의 지극히 오룩하신 성심께로 더 나아가도록 우리 힘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요. 그 짐을 계속 지고 있다가는 병들고 주저앉을 것이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어서 당신의 그 마음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 성심께로 다가오라고 그만 당신의 그 성심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방법으로 끌고 가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초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조금이냐면 좀 더 알아들이고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이렇게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 늘 새롭게 체험해 가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